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에서 슬립. 영어로는 슬립. 한글로는 슬립이라는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 앱을. 툭툭합니다. 툭툭툭하면은 기본적으로 화면이 상단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 있죠.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터치합니다. 툭툭툭하면은 화면이 이같이 나오죠.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에서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이걸 툭툭툭툭하면 자판기가 아래에 보시죠. 여기가 자판기가 뜹니다. 여기에 저는 키네마스터 슬립. 영어로는 슬립인데 한글로도 슬립이라고 쓰면 되요. 한글로는 이렇게 슬립, 슬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키네마스터 슬립에 대한 기능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비율은 16대구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고급 설정에서는 고급이 이걸 터치하면은요. 고급 설정에서는 저는 자동으로 해놨는데 화면체기라든지 자기 임의로 하면 되겠어요. 기본 사진 지속 시간은 여기에 저는 8초로 해놨어요. 장면 지나는 1.5초 그대로 두고서 하단에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만들기를 툭툭툭하면은 그러면 이와 같이 상당히 보시면 미디어 브라우저 있죠. 미디어 브라우저가 이와 같이 뜹니다. 여기서 전체가 선택된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저는 키네마스터 폴드에서 파일을 일단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툭툭툭해서 파일을 하나 툭툭해서 화면에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우측 상단에 엑셀을 트치합니다. 엑셀을 트치해서 닫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영상입니다. 둥둥배가 있구요. 그 다음에 강변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닷가입니다. 여같이 자기가 필요한 영상을 가져옵니다. 슬립이란 기능은요. 이거 터치하면 타임라인에서 이 파일을 터치했습니다. 그럼 여기 슬립이란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슬립이란 툴인데 이걸 터치하면 여기 보시면은 좌우로 움직여 동영상의 시작점과 끝점을 빙근한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면 먹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슬립은 정상적인 파일에서 자르지 않는 그런 영상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커트를 해야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서 트림 분할이 있죠. 가위 이것을 터치해서 이 앞부분을 잘라 없애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여기에 왼쪽 트림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왼쪽을 잘랐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도 여기에서 다시 트림 분할을 터치해서 이번에는 오른쪽 트림을 해서 오른쪽 이 부분을 잘라 보겠어요. 툭 터치해서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상당히 잘랐죠. 앞뒤하고 일부분을 잘라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터치해서 터치하면요. 여기 슬립이란 기능이 있죠. 슬립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슬립을 터치하면은 여기서 지금 아까처럼 좌우로 움직여 동영상의 시작점과 끝점을 변경한다고 했죠. 여기서 타임라인에서 타임라인 이쪽에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여 주시죠. 보세요.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아까 이렇게 같이 앞뒤로 잘랐잖아요. 자른 상태에서 길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원래 동영상의 앞부분 이 둥둥 배 있죠. 둥둥 떠다니는 배를 처음 보이게 한다던가 뭐 가운데 이게 강을 보는 모습을 보이게 한다던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화면을 좌우로 움직여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슬립입니다. 슬립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잘란 것이 잘못 잘랐을 때 화면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이 같이 화면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 기능은요 타임라인의 첫 번째 레이에서도 적용이 되고 둘째 레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타임라인의 이 영상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교체를 터치해서 다른 것으로 교체도 역시 슬립이 적용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교체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서 키네마스터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이것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긴거 5분 50초짜리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교체가 됐죠. 바뀌어졌잖아요. 화면이 보세요. 화면이 아까와 다르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이 슬립 있죠. 이 슬립을 터치를 해도 터치하면 터치를 해도 역시 가져온 곳의 화면을 보세요. 타임라인을 보세요. 타임라인을 가져온 화면에서도 이와 같이 영상의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제일 앞에 갖다 놨을 때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 끝에 갔을 때 이렇게 갖다 놓고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여기서 레이어를 터치해서 다시 미디어를 터치해서 아까 여기 시네마스트에서 다시 아까 그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타임라인의 두 번째 레이에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에서도 슬립이 적용이 됩니다. 해 볼게요. 일단 먼저 잘라야 되겠죠. 여기 자릅니다. 왼쪽 자르고 그 다음에 적당한 길을 해서 오른쪽도 잘랐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가져가겠어요. 그러면 현재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슬립을 여기서 적용합니다. 슬립 터치하면 슬립 터치하면 여기에서도 보세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화면이 왔다 갔다 됩니다. 시작점과 다시 말하면 시작점에 여기 플레이 헤드를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갖다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끝점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지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슬립은 타임라인의 첫째 줄 첫째 레이야 그 다음에 타임라인의 둘째 줄 셋째 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슬립은 반드시 커트 앞과 뒤나 혹은 앞을 잘랐다든가 뒤를 잘랐다든가 앞뒤 잘랐다든가 그렇게 길이를 고정한 다음에 앞뒤를 자라서 길이를 고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슬립이란 이 메뉴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상 슬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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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